빈틀의 말은 불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틀의 말은 불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리를 들고 회전해서 끝나는 게 AN이었어요 AN, ONE 자 오셨어요 언제나 쓰실 때는 복사뼈, 이 복사뼈, 종아리뼈보다 척추가 뒤로 가서 쓰세요 TWO까지 기다려요 TWO, AN, ONE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척추 가실 때 고관절 둔부 그다음에 11번, 12번, 전구에서 견갑 전구에서 견갑 가셔서 올라오셨어요 THREE는 그대로 밀어서 FILLIET 상태예요 AN, FOUR, AN 자 복사뼈보다 척추가 뒤로 가시면서 UP, DOWN 그대로 다리 들었다 FIVE AN, N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복사뼈, 왼쪽 복사뼈 조여주시고 척추가 둔부랑 가시고 전구 가세요 SIX까지 오셔서 AN, N은 AN, SET AN, N은 AN, A 그대로 ONE, TWO, AN 가셨어요 앞에가 패러내리고 뒤에가 볼 UP이라고 할지라도 복숭아 뼈에서 종아리뼈 조이고 계셔야 돼요 THREE 그러면 복사뼈로부터 척추가 가시고 고관절 둔부 가시고 그다음에 갈비뼈 전구에서 견갑을 가셔서 FOUR, AN, N은 AN 그대로 손 앞에 두시고 뒤로 백 하세요 FIVE, SIX, 그 다음에 세븐에 그대로 왼쪽에 왼쪽에 복사뼈보다 척추가 뒤로 가셔서 세븐 A, SET AN, N, A, N 자 올라오실 때 복사뼈보다 꼬리뼈 둔부 뒤로 가셔서 TEN, ELEVEN, TWELVE 자 여기에서 오른쪽 골반 오른쪽 갈비뼈 TWELVE 가셨어요 ONE, AN, TWO, AN 왼발 가셔서 ONE, AN, TWO, AN, THREE, AN 저쪽 보셨다가 FOUR, AN, FIVE, SIX 제자리에서 앉는 게 아니고 손이 앞으로 나가면 복사뼈보다 척추가 뒤로 가면서 SIX, SET 크로스 하셨죠? 오른쪽 복사뼈, 복사뼈, 종아리뼈 쪼이고 척추가 골반과 갈비뼈를 데리고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손은 이렇게 펴서 묶으실 거예요 세븐, 에잇 왼쪽 복사뼈를 유지하시고 거울을 보세요 시작 ONE, TWO, AN 오른발보다 양쪽 복사뼈보다 척추가 둥그런 갈비뼈를 데리고 가세요 THREE, AN, 그대로 앞에 보고 FOUR, AN 다리가 뒤로 오시죠 FOUR 오른쪽 복사뼈보다 뒤로 가고 왼쪽 복사뼈보다 뒤로 가셔서 AND FIVE AND SIX 세븐, 홀드 세븐, 에잇 크로스로 나오세요 에잇 양쪽 복사뼈 쪼이고 척추가 가면서 둔부 갈비뼈 데려가셨어요 AN ONE, AN 척추가 먼저 뒤로 가셔서 견갑 먼저 모으세요 ONE, TWO, THREE, AN FOUR, FIVE